바로 추석 대회는 순조롭게 다 경기가 치러졌고 민속 씨름 리그도 10차 대회까지 준비했습니다만 이제 4차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씨름이 프로 씨름, 특히 민속 씨름의 부활을 위해서 이 리그제를 도입하며 선수의 레킹제까지 도입했죠. 그러면서 이제 민속 씨름의 부활을 다시 꿈꾸고 있는 게 우리 씨름협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민속 씨름 리그까지 출범을 하면서 젊은 선수들, 또 그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데 김지혁 선수도 신인 선수로서 이번 4차 대회대 장사등을 가진 분이 많고 후면에는 24세입니다. 청사 아빠 김지혁 같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오성호 선수도 2013년부터 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장사 등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 윗기술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가 한 명인데 아직까지 참 하이파이터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단판 2선 승제로 치러지는 8강 경기, 세 번째 경기입니다. 김지혁과 우성호의 대결 자 보면 이 민속 씨름 리그 최정만 장사, 이 다음 경기에 출전할 텐데 노범수, 최정만, 이러한 선수들이 경량급을 거의 휩쓸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씨름 선수가 두 명 올랐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또 캐리어를 쌓아서 이 장사한테 도전할 수 있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씨름이죠. 첫 팔입니다. 자, 준비! 발 들어와 됐어, 됐어. 나차!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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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선수 돌아, 경구 자세! 선수, 들어. 이리 와. 자세, 홍삼아, 홍삼아. 홍삼아, 홍삼아, 홍삼아. 선수, 나차, 나차. 네, 김지혁 선수가 자세를 찾고 있는데 자꾸 이제 후방으로 빠지다 보니까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그리고 안다리! 오성호! 연이은 안다리 두 번으로 첫 판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직 주심이 승부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세는 났습니다만 주심이 APS 번증이 어려워서 지금 안다리를 걸고 두 번째 걸었을 때 오성호 선수의 무릎이 지면에 살짝 닿는 느낌이 나와서 이임묵 심판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주겠습니다.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 지금 기술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주심이 보는 입장과 각도에 따라서 안 보이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의해서 신음장의 네 방향에 지금 비디오 판독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왼쪽 무릎 쪽도 살펴보고 있고요. 홍사파 무릎이 지면에다 창사파 승입니다. 아, 이렇게 시음은 오성호 선수가 이겼습니다만 먼저 무릎이 모래 위에 탔기 때문에 김지혁 선수의 첫 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안다리에서는 살아났고 두 번째 안다리에 걸 때 중심 각도가 살짝 벗어나면서 무릎이 지면에 먼저 닿으면서 강대를 넘어뜨리게 되어서 창사파 김지혁 선수가 승리하는데요. 왼쪽 다리, 왼쪽 무릎이 넘어지기 직전에 먼저 닿는 아, 아쉬움이 좀 있네요. 연속해서 안다리가 들어갔는데 먼저 왼쪽 무릎이 닿았다는 비디오 판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지금 구미시청에 김종화 감독이 본부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화 감독은 이 시음 규정이 신체의 무릎 위가 지면에 닿으면 승부가 나는 건데 김종화 감독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무릎이 아니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무릎이 안 탔는데 쫄쫄을 하면 왜 합니까? 전광판의 비디오 판도 결과가 같이 화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고 바로 이인봉 심판부장에 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음은 매트와 달리 울퉁불퉁한 요철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부분이 되고 안 되고의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구미시청의 김종화 감독. 네. 많이 아쉬워하네요. 지금 감독 입장에서는 지면에 안 닿은 것처럼 무릎 아래가 닿았다. 그리고 비디오 판도 결과는 무릎이 닿았다고 판독이 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앉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자. 우리 모래가 선수들이 이제 경계하면서 닿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튀어나온 부분에 되었으면 이것도 다 되어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경기와 상관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김지혁 선수의 다리 삽바 잡는 과정에서 경고. 다리 삽바. 자, 부심 판보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규정 선수보다 삽바를 자, 규정 선수보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선수. 김지혁 선수 경고 하나 받았습니다. 자, 하나 더 잡아. 부심도 이제 경기를 이어갈 때 저 삽바다 볼 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네. 이 규정 삽바에 대해서 선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시를 합니다. 네. 거기서 넘어갔으면 더 올리라고. 네. 하지만 여기서 선수는 어떻게 불안하니까 삽바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시불응으로 경고합니다. 김지혁 선수가 경고 하나 받았습니다. 삽바를 규정 삽바 이상으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경고를 하나 받았고요. 김지혁 선수는 제주특별자식소총에 올해 입단한 신인 선수입니다. 많은 실업팀에서 대학 신인 선수를 발급을 해서 좋은 선수를 키워주는 게 또 좋은데요. 제주특별자식소총에 박혜영 감독이 지금 두 명의 신인 선수를 키웠죠. 네. 들었고요. 차 돌리기로 오성우가 두 번째 판 만회하면서 1대1이 됐습니다. 네. 오성우 선수 자신이 들어서 손을 뺀 상태에서 또 차 돌리기로 마무리하셨죠. 첫 판의 패배가 이거는 붉은 느낌으로 자신이 정하게 이겼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판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두 번째 판을 다시 갑니다. 김지혁 선수가 신인 선수라서 그런지 몸의 움직임이 너무 굳어있네요. 그렇죠. 표정을 봐서도 많이 굳어있어요. 네. 제주특별자식소총에 두 명이 올라왔는데 3명은 앞에서 김태성 선수가 패했고 지금 본인이 남아있으니까 부담감생이 있을 것입니다. 김지혁 선수도 그렇고 24살에 97년생 앞서 김태성 선수도 25살에 96년생인데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제주특별자식소총은 금강 크게 포진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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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kg이야 금강 급경기 시즌을 보면 노벤시스처럼 나오자마자 장사를 해서 꾸준히 좋은 선수를 보는 선수가 있다면 지금처럼 캐리를 쌓아서 후에 좋은 결과를 내는 선수도 많습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특히나 이렇게 또 8강전부터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면 더 긴장을 할 텐데 이런 경험이 많이 쌓이면 충분히 장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량들이 있는 선수죠. 대학 선수들이 민속 무대에 진출한 선수들은 그러면은 뭐 중고등학교 때 이미 전국에서 정말 날고 긴다는 그런 선수들은 다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고 또 민속 무대까지 오는 좁은 문을 통과한 선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량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윤페재 선수 또한 들어오자마자 입상을 못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 8강의 기준이 올라오다가 한 번 맛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장사의 느낌도 축하하게 된 거죠. 1대1 상황입니다. 왼발 들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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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김지혁 오성호는 3번째 경고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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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오란 말이야 네 공간을 돌기 때문에 돌았다고 돌아와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판 이번엔 김지혁 먼저 공격을 시도 방황이 냈던 오성호입니다. 자세 잡채기 잡채기가 데려갑니다. 오성호의 잡채기 2대1로 구미시청의 오성호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구미시청 오성호 자 인사 첫 판을 재회하고 많았다. 구미시청의 오성호 선수가 세주 특별자 2주종의 김지혁 선수를 걷고 준결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첫 판에서는 뭐 이거는 경기 하다보면 실수로 무릎이 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최저판은 자신의 실력을 내가 더 좋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판이었죠. 깔끔한 마무리까지 합치기 인상적이었습니다.